지금까지 23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시간 동안에는 요한복음 6장, 7장, 8장 여기에 나오는 7가지 봉인, 또 7개 심판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7개의 금병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공포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6장, 7장부터 그 이후부터 나오는 7년 환란기의 그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된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지막 나팔소리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이 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걸 말씀드려야 오늘의 모티브가 생겨요 아, 목사가 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장부터 나오는 7년 환란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환란 통과 교리에 빠지고 우리 김옥자 자매님 조금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여기에 빠지면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저 짐승의 표를 어떻게 거부해야 되나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칠레로 갈까 파푸한 유기한 일을 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돈 빼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밭 경작하고 저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그러고 이 7년 환란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그런 사람도 이제 많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계시록의 말씀 특히 7년 환란기를 잘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 이 계시록에 유대교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유대인들의 관례나 특별히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절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러면 요한계시록 자체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이 총 22장 이 가운데 404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전, 성막, 두루마리책, 봉인, 나팔, 금병, 왕좌 그 다음에 왕, 제사장, 그 다음에 1장, 10절에 가면 주의 날 그렇죠? 이런 것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게 구약성경의 것들에게 매치가 되면서 특별히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봉인이 돼서 열려지지 않은 그런 책인데 이 책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매충이 되고 또 특별히 스가려서 12장, 13장, 14장이 이렇게 매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하나로 이렇게 엮여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문맥에 벗어나지 않게 이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이 그림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일곱 개 봉인이 나오고 그럼 쭉 일곱 개 끝난 다음에 일곱 개 나팔이 나오고 이게 끝나면 일곱 개 금병이 나오고 병을 기존 성경에는 대접으로 대접이 이렇게 큰데 병은 이만하거든요 병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년 동안에 21개가 쭉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계시록이 하나도 안 풀립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걸 그렇게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니고 개시록에 유대교 요소가 많고 개시록이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의 그런 형태를 띄기 때문에 개시록 특별히 6장 이후에 7년 활란기는 저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일곱 개 봉인이 있는데 그 봉인 중에 여섯 개가 7년 활란기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봉인 그걸 떼면 끝이 나는 거예요 7년 활란기가 그 다음에 묵시문학은 그 다음은 또 이걸 절반 정도로 줄여서 그때 더 극심한 이와 같은 진노를 퍼붓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봉인이 개시록 8장 1절에 가서 이 봉인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후반부 3년 반에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기록이 돼서 일곱 번째 이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이 여왕계시록 10장 11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7개 금병의 심판을 맨 마지막 부분 7년 활란기 바로 끝나기 전에 집중적으로 집중을 해갖고 그래갖고 퍼붓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돼서 여섯 개 봉인이 끝나면 7년 활란기 끝난 거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금병이 끝나면 그렇게 끝나는 저런 구조로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7년 활란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은 활란전 휴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활란전 휴고 이게 활란전 휴고가 아니라 활란 통과가 되면 그러면 어느 분에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될 정도로 이 활란전 휴고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목을 마지막 나팔소리와 활란전 휴고 이렇게 잡았고 소제목을 왜 7년 활란 통과는 말이 안 되는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걸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오늘 아침에 8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나팔 심판지 이야기에서 나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가서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되리라 나팔소리가 마지막 나팔소리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에 지금 7개 나팔소리가 나는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마지막 나팔소리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휴고가 된다고 하니 지금 이게 그러면 저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마지막 나팔이 7년 활란기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저 7년 다 통과한 다음에 나팔소리가 나면 그때 휴고가 되는구나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팔소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활란전 휴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그림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근본주의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요약 정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 예수구시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받은 사람은 7년 활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년 활란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한기시록 3장 10절이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너를 지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면하게 그렇죠?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이 뭐예요? 7년 활란기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닥칠 이 시험 7년 활란기를 면하게 해준다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동일한 그런 문맥에서 여러분이 대살로니카 전서 5장 9절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대살로니카 전서 4장부터 해서 5장이고 쭉 가서 보면 지금 문맥이 맨 마지막 7년 활란기에 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진노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환하니까 이렇게 받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진노는 7년 활란기 때 창세 이후로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애기와 같은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데 그 진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여기서 구원 받는 거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진노에서 벗어난 그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살로니카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살로니카 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간지 대살로니카 교회에 바울과 복음을 선포하는 그 바울의 동료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 1장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살로니카 성도들에게 가서 약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열심히 가르쳤더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이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소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분은 다가올 진너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이 잘못되면 안 돼요 개혁성경처럼 구출하실이 아니에요 구출하신이에요 구출하신 이미 구출하신 거예요 이미 다가올 진너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너희를 구출하신 그래서 7년 반란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신 바로 그분 그분이 예수 그리시로 여러분 한번 가서 성경 보세요 구출하실로 돼 있지 건져내실로 돼 있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이것저것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된 소망을 줬어요 그건 뭐냐 저와 여러분 7년 반란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7년 반란계는 지옥과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구장을 가서 공부할 텐데 한번 구장을 가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살 수 있는 데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림도 몇 개 보여주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리얼하게 이제 하려고 자 그래서 7년 반란계 구원받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 반란기 성도라 그랬습니다 7장에 가서 보니까 무수한 무리가 큰 반란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신학성도들 가운데 이 무서운 고난을 통과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 7년 반란기가 그리고 7년 반란기가 시작이 돼도 우린 여기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수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몸이 변화가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란을 통과하는 그런 그리스도에는 하나도 없다 반란 통과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그날 알게 될 거야 통과하지 않는구나 하고 본인도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 본인도 올라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 그거 틀린다고 예수님이 뭐 넌 올라오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그 피만 믿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도 그날 올라가면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기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한결같이 환란전 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프리 추리빌레이션 랩처 추리빌레이션 환란 프리 전에 랩처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프리 추리빌레이션 랩처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가서 읽어보니까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는데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휴거잖아요 휴거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 나팔이 있는데 일곱 개 나팔이 맨 마지막에 되면은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하고 연결을 딱 시켜갖고는 아 보니까 7년 환란기 맨 마지막에 일곱 개 나팔 이게 불면 그러면 끝나는 것은 이제 되면 그때 이제 올라간다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야기하니까 환란통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뭔가 이제 하나만 알고 이제 둘을 몰라서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논리로 나가면 어떤 게 돼요? 환란통과가 되는 거예요 환란통과도 7년 다 여러분 7년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 논리로 나가면은 근데 정경이 그렇게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까지도 남아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오전에 있는 사람들 알려주자 하는 걸 또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사람들이 물었는데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가르칠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게시록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가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이 구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미 죽은 성도들 부활하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몸이 변화가 된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있어요?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도바울이 이것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했던 그 말씀 대사로니카 전사 4장 16에서 17절 이미 죽은 성도들 부활하고 그 사람 부활함과 동시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 여기에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고린도 전사 15장하고 대사로니카 전사 4장하고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가서 보니까 공통적인 게 뭐예요? 나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고린도 전사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 다음에 대사로니카 전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묶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휴고 때 있구나 맞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휴고 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다 이걸 이제 기억하면서 문제점은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교회 휴고 때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린다 이렇게 되니까 아 목사님이 얘기한 반란전 휴고가 틀린 거 아닙니까? 아 요한계시로 가서 보면 일곱 개 나팔이 있는데 후보안부 3년 반 이걸 이제 이야기한다 심판을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이게 마지막 나팔 아니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린 다음에 휴고가 된다고 하니 반란 다 통과한 다음에 휴고가 되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돼 있는데 왜 목사님은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여기 7년 반란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왜 성도들이 휴고를 받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게 또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7년 환란기가 다 끝나서 하늘의 모든 천체들의 변화가 다 생기고 마태복음 가서 보면 그 환란 뒤에 그 큰 환란 뒤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세요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2절 그 날들의 환란 뒤에 그러니까 여섯 번째 봉인이 다 끝난 다음에 관란 뒤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다 끝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재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둥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이때 뭐가 나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 할 때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이들을 불러 모은다 여기 나와 있는 문맥도 유대인들 불러 모으는 그러한 문맥이에요 전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여기 있고 일본 사람 저기 그런 사람 모은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방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저 팔레시라인 땅으로 모으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 나팔 소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린도 녀석 15장에 바울이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대산론과 전서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휴거 때 지금 난다고 했는데 바울이 뭘 의도에 마음속에 두고 이 말을 했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한 게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리를 세우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반란 통과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의도하지 않은 거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울은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아무 설명이 없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휴거된다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면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세계 설명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기 전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것들 이걸 통해서 알고 있는 거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나팔이 울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팔 소리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한 것이 무언가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나팔 소리가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팔 소리 아 그럼 이거구나 이렇게 알든지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지만 바울이 의도한 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의도하자 하는 게 뭐냐 여기 가서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영어로 가서 보시면 51절에 여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t the last Trump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니까 여기 트럼프가 나와서 이제 말세가 다 됐다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건 트럼프의 소리가 날 때 그런 뜻이에요 트럼프 찾아보시면 나팔 소리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가서는 last Trump라고 그러니까 last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나팔 소리 자 이 마지막이 뭘 의미하는 마지막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미의 last를 의미하냐 최종적인 거예요 여러분 first가 있고 last가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건 처음이고 last이야 넌 last 그러면 왜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런 의미로 last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그렇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바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가서 보면 일곱 나팔 전체가 정말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걸 의미했을까 바울이 그걸 의미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7년 반란 통과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last는 최종적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인 의미의 last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큰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친히 강림하실 때 뭐가 나팔 소리가 또 들리잖아요 일곱 개 나팔 말고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일곱 개 나팔 말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시간적 의미로 그 이후엔 전혀 나팔 소리가 없는 그 나팔 소리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지금 일곱 개 나팔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도 또 나팔 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게시록의 일곱 나팔 가운데 일곱 번째 나팔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마지막 나팔 나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둘째로 스가래서 14장 16절에서 19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던 이방인 민족들까지도 천년왕국이 되면 뭘 지켜야 되냐? 장막절을 지켜야 돼요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아침에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숙이 10장 우리 가서 한번 잠깐 볼게요 민숙이 10장에 가서 보면 민숙이 10장에 은으로 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팔을 만들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또 적들이 침공을 해오면 그러면 경고 나팔 소리가 들려요 또 사람들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나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디가 돼 있냐? 거기 가서 보면 10절에 또한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이 시작된 때에 너희는 너희의 번제 헌물 위해와 화평 헌물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이 되면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그럼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 지속이 되는 동안에 적어도 장막절이 몇 번 지킬까요? 천년이니까 천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럼 천번 지키면 나팔을 적어도 몇 번 더 불어야 돼요 앞으로 몇 번을? 천번을 더 불어야 돼요? 천번을 더 불어야 되는 거예요 천번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 끝날 때 장막절 맨 마지막 그때 나팔이 그게 진짜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면 사도바울이 그거 의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나팔 소리가 올 때 휴고가 된다 그러면 그때 휴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휴고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거 아닌 건 아시죠? 이걸 보니까 게시록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일곱 나팔 중에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진짜 최종적 의미의 마지막 나팔은 아니구나 이해하시죠? 그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천번이나 나팔 소리가 더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의미한 이런 나팔 소리는 시간적으로 최종적인 그런 의미의 나팔 소리가 아니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이 고릉도 전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AD 60년경에 이걸 기록을 했어요 AD 60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게시록은 언제 기록이 됐냐 AD 95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35년 있어야 게시록이 기록이 되는데 게시록 기록도 안 되는데 너 그 나팔 알지? 여러분 그건 말이 되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게시록이 지금 앞으로 35년 있다가 기록이 되는데 그럼 게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이 뭐다 이런 거 지금 사도 바울의 수신자의 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나팔 이런 거 얘기할 때 일곱 나팔과 뭐 이런 거 해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둘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성경을 잘 공부하려고 하면 일단 조금 국어와 그다음에 이렇게 일단 지도하는 교사가 조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세상 생활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쉽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학교 가서 공부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AD 60년경에 이 성경 기록을 썼어요 고린도 전서를 대살로미카 전서는 그 전에 썼어요 아 근데 전에 썼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게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거 있는 거 너 알지? 35년 있다가 쓰여야지 계시록 거기 있는 일곱 나팔 알지? 이렇게 하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개 나팔이나 일곱 개 나팔의 마지막이 되는 일곱 번째 나팔이 될 수가 없다 왜?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데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자 그러면 고대의 나팔 소리는 어떨 때 났느냐 성경경인 것과 그 다음에 세송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15장의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나팔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함께 불러 모아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렇죠?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출애국기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19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이제 강림하세요 내려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백성이 이제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 갖고 말 그대로 혼비백산이 된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출애국기 19장 18에서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신의 산이 온통 연기로 자육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같이 위로 올라갔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아! 나팔 소리가 또 나네요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는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점점 더 나팔 소리가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음성으로 대답하셨더라 주께서 신의 산에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므로 모세가 이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고 이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정국과 체제를 맺는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이 지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을 때는 뭐가 있어요? 나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 자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자 그러면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 사람들도 비슷한 용도로 이렇게 나팔을 불었어요 황제가 있는 대로 사람들 다 모여라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오늘 황제가 뭘 발표한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나팔을 본 거예요 그런 나팔을 클래시컴이라고 불렀어요 클래시컴 클래시컴이라는 그런 나팔 소리가 로마 황제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거기 도시에 울려 퍼지면 아 황제가 우리를 부르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대 고린도에 있든 아테네에 있든 누가 있든 하여튼 나팔 소리 이러면 황제가 우리를 부르는 그런 소리로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로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 믿는 특히 유대인들은 나팔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나팔 소리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도 이런 용내로 이제 나팔 소리가 이제 사용이 됐고 성경에도 이런 용내들이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의 문맥이 뭐냐 고린도 전서의 문맥 자 고린도 전서 15장을 우리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15장의 주제는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 이게 부활과 동시에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을 패해야 되잖아요 사망을 눌러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망을 멸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몸을 이제 부활시키는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53절 제가 볼게요 이는 이 썩을 것이 우리가 부활이 되고 휴고가 되면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된단 말이죠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사망을 패하는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져서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가 된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힘은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림도 전서의 주제는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사망이 패배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둘째로 여기 고림도 전서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여기 하나만 쓰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세 번이 더 나옵니다 자 가서 보면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26절 가서 보세요 가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 여기 레스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5절도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형이 되었다 지금 여기 15장에 나와 있는 문맥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그렇죠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마지막이 사용되고 있지 숫자적으로 진짜 최종적인 마지막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은 세 번째 고림도 전서 15장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대비가 돼 있어요 썩는 거 썩지 않는 거 수치와 영광 약한 거가 권능 43절 본성에 속한 분과 영에 속한 분 44절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하신 분 47절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런 걸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첫 아담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몸에 부활이 와서 사망이 멸망 속으로 들어간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게 고림도 전서 15장의 핵심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은 숫자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의 맨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그런 나팔소리가 아니고 첫사람 마지막 아담 이거를 지금 대비해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지금 마지막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림도 전서 15장하고 그 다음에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을 두 개를 이제 연합을 시키면 고림도 전서는 마지막 나팔소리 대살로니카 전서 4장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고림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리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변화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 고림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받으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가 무언가를 고림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성경에 나팔소리의 용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실 때 자기에게로 부를 때 나팔을 불어요 황제가 자기에게로 사람을 모을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고 얘기하면 그게 첫 번째 나팔이든 두 번째 나팔이든 마지막 나팔이든 나팔소리 얘기하면 고림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황제가 부르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하나 백성을 부를 때 나팔소리가 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나팔이 기록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거를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그랬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15장의 문맥이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대비하는 그런 구조에서 지금 마지막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팔소리가 언제가 났냐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소리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가 서로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소리에는 무슨 일이 생겼고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것만 이해하면 그럼 이게 모든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소리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국기 19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국기 19장에 말씀드린 대로 신의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고 나팔소리가 오랫동안 나면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때 뭐가 났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소리가 나게 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망의 직무를 감당하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해서 어떻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소리가 나면 백성을 모았는데 무슨 목적이 뭐야? 율법을 주는 건데 율법은 하나님이 뭐래요? 사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망을 갖고 오는 그 일을 첫 번째 이 나팔소리가 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아래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팔소리하고 15장에 난 몸에 죽은 몸에 부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5절 56절 보겠어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거 사망이 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침을 가지고 있는 건 죄인데 죄는 어디에서 그 힘을 얻느냐 율법에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거를 극복하시고 그래서 사망을 눌러 이기시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지금 휴거까지 시키는 그 내용이 대비가 되는 이런 구조로 여기 고린도도 지금 15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다가와서 이 산에 닿기만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줬어요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을 통한 죄의 정력들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사람들에게 이룬다 로마서 7장 5절 13절 그리고 결국은 사망을 이룬다 제가 한번 고린도우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 이게 뭐예요? 율법의 직무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영광을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도 또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를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소리는 어디에서 나요? 신해산에서 나는 거예요 그 신해산에 하나님이 백성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 결과 그들이 율법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그 율법이 죽음을 일으키는 죄의 힘이 돼서 사망의 직무를 감당한 거예요 율법이 알겠죠? 그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소리의 목적은 사망의 직무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소리가 나니까 율법이 주어지면서 그 결과 사망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 시작이 된 거다 자 그러면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면 사망권세를 이기고 죽어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서 남아있는 이들은 아직 죽음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비교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사망을 가지고 왔고 첫 번째 나팔소리는 사망을 가지고 왔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는 생명을 가져온다 지금 이게 고리도전에서 15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마지막 나팔소리지 이게 순서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마지막 나팔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이 있는 거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숫자적으로 맨 마지막 그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첫 번째하고 마지막 첫 아담 마지막하다 이거를 비교할 때 그런 의미는 숫자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나팔소리가 있고 두 번째 나팔소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나팔소리는 사망의 직무 사망을 가져왔고 두 번째 나팔소리는 어떻게 사망을 누르고 부활과 휴고를 가져왔다 이게 지금 고리도전에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 앞으로 35년 있다가 사도 요한이 기록할 일곱 나팔의 그럼 마지막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그래야 제가 오늘 갈 수가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300명이고 얼마가 이해를 해야 제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한 거는 그 이후에 진짜 또 나팔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몇 번이나 더 있어요 적어도 천 한 번이 더 있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 끝나고도 예수님 올 때도 있죠 천년왕국 하면 천년 동안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천 한 번이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이 아니다 여기에 마지막은 첫 번째 아담이 이루어놓은 사망의 직무 그게 특히 율법이 들어와서 하는 거 그거하고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이걸 극복해서 부활하는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뒤집어 놓는다는 이런 걸 대비시키기 위해 사용된 어느 면에서 두 번째 나팔소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소리가 나니까 신의 산에 모였어요 율법을 받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두 번째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어서 완전히 대비가 되잖아요 벌벌벌 떨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그럼 뭐라 그래요? 모세 당신이 홀라워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 우린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휴고가 돼서 다 올라가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런 의미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의미가 그래서 마지막 나팔소리에 대해서 칼두웰이라는 분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사람과 마지막 사람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마지막 나팔소리라는 표현은 요한한께서 신의 산에 처음 강림하셨을 때 즉 정제와 사망의 증거가 시작되었을 때 울렸던 첫 번째 나팔소리 그거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제와 사망을 불러일으킨 그 나팔소리가 첫 번째 나팔소리예요 3500년 전에 율법을 수여하실 때 반면에 이 마지막 나팔소리는 부활과 생명 사망을 누리고 부활과 생명을 가져오시는 마지막 아담 그 아담에게는 보이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불게 하시는 그런 나팔소리다 그래서 첫째 나팔소리는 저주를 선포했고 그 무섭고 큰 소리가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나팔소리는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는데 그 이유는 그 소리가 나니까 드디어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서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는 죽지 않고 몸이 변화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걸 알리는 걸 첫 번째 나팔소리하고 대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이야기한 거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럼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 개발했을까요? 발명을? 이 모든 거를 다 이미 믿음의 훌륭한 선거학자들이 다 해놓았잖아요 저는 그걸 찾는 연구자잖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거 레날드 샤워즈라고 한 분이 있어요 레날드 샤워즈 이분은 1935년에 태어나서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지은 책의 이름이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어로 메라나타 아월로드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뭘 이야기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왜 반란전 휴고가 오른가 이 책이 그 이분은 어디 출신이겠어요? 어디 신학교 다녀서 이런 걸 배웠을 것 같아요? 어디? 그렇죠? 델라스 신학교를 다니죠 델라스 세계 최고의 델라스 신학교 세대주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이런 데를 다녀서 이런 일을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반란전 휴고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고 어렵고 그렇다니까 이분이 발벗고 나서서 다 이런 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이 다 구매를 해서 다 공부해갖고 그래서 다 킷바이블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안 읽으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다 이미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다 해놨어요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서 찾아서 읽고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 그 사역의 이름이 Friends of Israel 이스라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보금주의와 같은 사역 단체가 있는데 여기를 위해서 일했고 한 열다섯 권 정도의 좋은 책을 썼습니다 좋은 책 그래서 이분이 쓴 책 마라나타라고 한 그 책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자 그러면 왜 휴고나 마지막 나팔 휴고가 마지막 나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린 다음에 일어나면 왜 안 되나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의 구조 여섯 개 봉인 다 끝나면 7년 환란기 끝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후반부 3년반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그러면 끝나잖아요 맞죠? 7년 환란기 끝난 게 7년 다 통과한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이 이때 고류도전사하고 엮어가고 이때 휴고가 난다 이러면 그러면 환란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되면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두 번째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잘 보세요 땅에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7년을 다 통과했어요 통과 그럼 그 안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거기 두 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두 분밖에 없지 중간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휴고가 돼서 올라갔어요 믿는 사람이 그럼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호련히 변화가 됐어요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면 이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뭐라 그러냐 올라갔다가 그 순간에 다시 내려온대요 이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그 순간에 다시 내려온대요 자 이렇게 되면 땅에는 누구만 남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만 남는데 마태복음 25장 가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나눠서 마태복음 25장 끝에 가서 보니까 염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다가 영원한 불 속으로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이 사람들이 일어냈다는 몸이 호련히 변화됐다가 순간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 이 사람들은 여기 남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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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있다가 하나님이 마귀를 천년 이후에 놓아 놓으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해 천년왕국 때도 사람들이 불어나고 늘어나고 이렇게 하려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오묘한 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란을 다 통과한 다음에 휴고가 됐다 쑥 내려오면 천년왕국이 안 생겨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몸을 입고 들어가야만 아기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천년이 끝난 다음에 셀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바다의 모래 같은 무리가 나타나져있으면 대적한 교수님 싹 치우고 그리고서 이제 새한우가 새 땅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일을 이루려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육체를 입고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7년 환란기 다 통과했어요 통과했어요 믿는 자들 순식간에 변화가 됐다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낳고 나머지 땅에 남아있는 다 불신자니까 지옥 불속에 들어가면 그럼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없어요? 한 명도 없으니까 천년왕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환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바한 통과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환란 여기 환란 전에 저와 여러분이 휴거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7년 동안 쭉 해서 하는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도 많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14만 4천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야 천년 동안 이 땅에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되게 뇌가 조금 부족하신 이런 분들이 올라갔다 순식간에 내려온다고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딱 들어보면 이건 아니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 두 번째 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첫 번째 것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 두 번째 것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게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좀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옆에 있는 집사 형제는 누구한테 빨리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꼭 배우고 그러고 가야지 다른 소리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림도 저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시간변에서 최종적인 나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첫 사람, 첫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이루어놓은 그 일 하나는 사망, 하나는 부활 그렇죠? 이거를 비교하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지 진짜 마지막 나팔은 천년왕국 맨 끝에 장막절 때까지 그때나 가야 진짜 마지막 나팔이 있는 거다 또 하나는 고림도 전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35년 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고림도 전서의 수신자들은 나팔이 이런 걸 알지도 못한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림도 전서 15장은 전체가 처음과 마지막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원수는 사망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이제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 신의 산에서 일어나고 율법이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사망이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께 모여서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이런 일, 이런 것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7년 환란기를 다 통과한 다음에 휴고가 된다 그 일은 왜 안 돼요? 천연화국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쫄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저한테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찾아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왜? 제가 하는 일이 연구하는 일이니까 연구 그렇죠? 여태까지 2천 년 동안 교회가 지속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답도 다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2천 년 동안 물어봤고 2천 년 동안 대답을 해서 더구나 미국 사람들이 그걸 다 책으로 기록해 놓아서 언제든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영어 성경이 중요한 거고 이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